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0대 치매 할머니 40시간 지킨 백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NN도 감동했다 세계적인 방송이죠 CNN 쓰러진 90대 치매 할머니 곁을 지켜 국내 첫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된 반려견 백구의 사연이 미국 CNN에 소개됐다 CNN은 8월 현지 18일 현지시각 주인의 생명 구한 강아지 한국 최초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구의 사연을 전하며 용기있는 4살짜리 백구를 통해 왜 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시간 충남 홍성 소방사는 백구를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하고 소방교 계급장을 수혜했다 국내에서 반려견이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된 건 백구가 처음이다 충남도는 백구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할머니가 길을 잃어 논뚝에 쓰러진 뒤 하루가 넘도록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한 공을 인정해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새벽 충남 홍성군에서 90대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김모 93 할머니의 딸이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24일 밤 김할머니가 반려견 백구와 마을 밖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김할머니를 찾기에 홍성소방소부조대원 의용소방대 방밤대가 투입되고 마을 주민들까지 나섰지만 26일 오전까지도 찾지 못했다 특히 김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실종시간 폭우가 쏟아져 가족의 속은 파들어갔다 26일 오후 경찰은 열화상탐지용 드론을 띄었고 실종추정 40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작은 생체 신호가 포착됐다 폐가 무성하게 자란 돈 가장자리 물속에서 쓰러져 있던 김할머니 갯을 지키던 백구의 체온을 드론이 감기한 것이다 발견 당시 백구는 할머니 몸쪽에 바짝 붙어 있었다고 한다 저 체온증을 보인 김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건강을 해보겠다 사실 백구는 유기견이었다 백구는 3년 전 대형견에 물려 사경을 헤매다 김할머니 가족이 구해주면서 인연을 맺었다 김할머니는 백구를 정성껏 보살 뺐고 그때부터 김할머니와 백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 명예구족인 민명식에 참상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백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모두를 감동시켰다며 주인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행동 그 이상으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지극한 쇼와 같다고 말했다 이상 개가 정말 사람보다 더 나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